좋아요 오늘의 글자는 시 시 시 시 시 시 시로 시작하는 말이 뭐가 있겠다? 아! 시장 시장 진희야 엄마랑 시장 가자 진희는 시장을 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시장에는 맛있는 음식도 있고 멋진 옷이랑 신발도 있어요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걸 사올까? 두근두근 두근두근 엄마 손잡고 시장으로 출발 어씨 어씨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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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씨ующ이 어씨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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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씨 삐약삐약 빤형빤형 Hackay밤약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삐약삐약빤형빤형빕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삐약 삐약 방약 방약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